안녕하십니까? 이번 발표를 진행하는 박사과정 이윤성입니다. 오늘은 TES의 모터 이미지어리 테스크를 사용한 연구들에 대해 발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우선 첫 번째 연구 같은 경우에는 Frontiers in Neuroscience에 실린 논문으로 해당 저널은 Neurosciences 분야에서 Impact Factor 4.3 그리고 Q2에 레이팅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제가 여태까지 발표드렸던 자극 관련 연구들에서는 정말 순수하게 자극의 인가에 따른 뇌파의 변화나 이런 것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다루는 연구들이었는데 이번에 제가 소개해드릴 연구들에서는 모터 이미지어리 테스크를 수행할 때 자극을 인가해서 변화하는 뇌파 패턴을 이용해서 과연 분류 성능에까지 TACS 혹은 TDCS가 성능적인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한 연구였고요. 그래서 이 연구 또한 지금 보여드린 첫 번째 연구 또한 마찬가지로 TDCS 기반으로 엑소스켈레톤을 움직이는 분류기의 성능을 보다 끌어올릴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한 연구였습니다. 우선 이 익스프리멘털 실험 이 컨디션 관련돼서 좀 설명을 드리면은 우선 전체 피험자는 총 16명이었고요. 그리고 실험을 총 2개를 사용했는데 하나는 오프라인 실험, 저희가 알고 있는 데이터 찍고 추후에 데이터 후 처리해서 분류를 돌리는 그런 오프라인 실험이 실험 1로 해서 총 12명이 참여를 하였고 실험 2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실험을 진행을 했습니다. 온라인 실험은 실시간으로 데이터 측정, 전처리, 분류까지 한 번에 실시간으로 이루어진 실험을 의미하고 온라인 실험 같은 경우에는 4명의 피험자만의 실험에 참여를 하였고 각 실험별로 12명 그리고 4명의 피험자를 두 그룹으로 나눠서 실험을 진행을 했습니다. 실험 패러다임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모터 이미저리 테스크를 사용을 하였고요. 그리고 실험 1, 오프라인 실험 같은 경우에는 5일 동안 계속 진행을 하였으며 매번 올 때마다 10트라이얼씩의 모터 이미저리 테스크를 수행을 하였고 그리고 실험 2 같은 경우에는 역시 마찬가지로 5일 연속 진행을 하되 트라이얼 수가 40트라이얼인 것씩 매일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TDCS 파라미터 같은 경우에는 우선 자극 조건에서 실제 자극 인가되는 TDCS 조건 그리고 가짜 자극 인가되는 쉼 조건을 인가를 두 조건이 부여됐었고 자극 몽타주 같은 경우에는 양극 전극을 CZ 그리고 라이 셀레벨룸 그러니까 손의 영역에 두 군데 부착을 하였으며 그리고 캐서드 리턴 정극으로는 FC2에 정극을 부착하였습니다. 그리고 자극 세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조금 특이한데요. CZ 정극 같은 경우에는 0.2mA 그리고 손의 영역에 부착된 정극에는 0.3mA로 자극이 인가되었습니다. 이게 서로 다르게 이렇게 인가된 이유에 대해서는 정극 부착에 따른 대뇌랑 손의에서 서로 운동 과제를 수행할 때 하는 역할이 달라서 본인들이 이런 걸 고려를 해가지고 자극 세기를 조금 다르게 인가했다고 간략하게 설명이 되어 있었고요. 자극은 총 15분 동안 인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뇌파 같은 경우에는 총 1010 인터내셔널 1010 시스템을 기반으로 30개 정극을 통해 측정이 되었고요. 측정된 데이터에 대해서 전처리로는 노치 필터 그리고 밴드패스 필터 그리고 라플라시안 스페셜 필터라는 걸 또 따로 적용을 해줬고요. 이렇게 전처리를 완료한 다음에 9개 정극에 대해서만 추후 분석을 수행을 하였는데 이 9정극을 선택하는 게 모두 모터 영역 근처에 배치된 것은 알겠으나 나머지 21개 정극을 이렇게 온전히 선택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별도로 언급된 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9개로 선택한 정극들을 기반으로 주파수 분석을 수행을 해서 모터 이미저리 테스크를 수행할 때 나타난다고 알려진 ERD 패턴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 6에서 35Hz 대역에 대한 주파수 분석을 수행을 하였습니다. 분류기에 대한 정보인데요. 분류기는 서포트 벡터 머싱을 사용을 하였고 트레이닝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실험 1에서는 4개 그리고 실험 2에서는 40개를 가지고 매일매일 올 때마다 이걸 가지고 분류기를 훈련을 시켰고 테스트 데이터에서는 마찬가지로 실험 1에서는 6개 그리고 실험 2에서는 남은 40개 트라이어들을 테스트 데이터로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분류에 사용될 때 피처를 추출을 해서 인풋으로 넣어줬는데요. 이제 옵티몰 프리퀀시라고 해가지고 왼손 작업 그리고 오른손 작업 이렇게 두 가지 아, 여기서 이제 걷는 상상을 하는 모터 이미저리 작업을 수행을 하였을 때 이런 ERD 패턴의 특징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주파수 대역을 하나를 찝어서 그 대역의 그 프리퀀시 파워를 피처로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그 에퀴러시를 좀 이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왼쪽에 있는, 잠시만요. 왼쪽에 있는 이 결과 같은 게 이 결과가 실제 TDCS 자극이 들어갔을 때 그리고 샘 자극일 때 이 분류기의 성능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게 보신 것처럼 실제 자극이 들어갔을 때 샘 가짜 자극보다 성능이 더 좋게 나온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이 표랑 이 실선 그래프는 매일매일 총 5일씩 이제 데이터를 찍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매일 이제 분류, 확인한 분류기의 성능들을 나타내고 그 통계적 유의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샘 대비 액티브, 실제 TDCS 조건이 모든 날짜에 걸쳐서 항상 좀 일관되게 성능이 더 좋게 나온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고 첫째 날을 제외하고서는 이제 모든 날 이 TDCS를 진짜로 받았을 때 성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고 이 데이1 같은 경우에서도 피밸류가 이제 0.06으로 이정도면 이제 그 마지널리 거의 통계 차이가 난다라고 언급할 정도로 좀 성능적으로 우수하게 나타난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험 2 그러니까 온라인 테스트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이 온라인 테스트 같은 경우에서도 이제 앞서 보여드린 것과 같이 실제 TDCS 조건에서 샘 조건 대비 이렇게 정량적으로 정확도가 더 높은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고 이렇게 매일매일 확인을 한 이 결과에서도 마찬가지로 데이1부터 데이5까지 일관되게 TDCS의 성능이 샘 대비 더 좋은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이 실험 2 같은 경우에서는 총 전체 피험자가 4명밖에 참여를 하지 않았고 그리고 이걸 그룹을 두 그룹으로 나눠서 진행을 했었기 때문에 이 통계를 별도로 이 연구에서 이 확인을 통계적 유일성을 확인을 하지 않아서 저 정확도의 차이가 정말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 에 대해서는 좀 확인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들로 봤을 때 이 연구에서는 이 TDCS로 인해서 뭔가 변화하는 뇌파의 특성들이 실제 분류에도 좀 긍정적인 성능을 끌어올릴 수 있는 요인으로 작동을 할 수 있다 라고 언급을 하고 언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연구 같은 경우에는 프론트레이스 인 휴먼 뉴로사이언스 라는 저널에 실린 논문이고요. 이 저널은 사이클로지 문야에서 임팩트 팩터 2.9 Q2에 레이팅 되어 있었습니다. 이 논문도 앞서 설명드린 논문이랑 마찬가지로 TDCS 혹은 TACS에 따라 모터 이미저리 기반의 분류 성능을 변화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하고자 한 연구이고 앞서 보여드린 연구는 엑소스켈로톤 기반으로 해서 걸음을 상상하는 그런 테스트였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왼손 작업, 오른손 작업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일반적으로 잘 알려진 모터 이미저리 작업을 사용을 하였습니다. 우선 실험은 총 15명의 피험자를 대상으로 진행이 되었고요.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TDCS 자극 조건에 따라서 총 3번 실험이 진행되었고 이는 이제 최소 하루의 간격을 두고 진행이 쭉 되었습니다. 패러다임은 마찬가지로 모터 이미저리 테스크를 사용을 하였고요. 총 40 트라이얼씩 4세션을 이제 진행을 하였는데 이제 4세션을 하루에 다 한 게 아니라 이제 모터 이미저리 작업에 익숙해지기 위한 그냥 첫째 날에 오자마자 하는 트레이닝 훈련용 세션 하나 그리고 그날 이제 어떠한 자극을 받으면서 하는 첫 번째 진짜 세션 그리고 다음날에 와서 하는 세션 그 다음날 와서 하는 세션 그래서 총 4세션 을 3일에 걸쳐 진행을 한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설명드린 것처럼 잠깐 언급을 드렸는데 왼손 작업 왼손 주먹을 쥐는 작업 그리고 오른손 쥐는 작업을 상상하도록 이제 모터 미저리 테스크를 수행을 하였고요. 이 자극 파라미터 같은 경우에는 이 연구는 TDCS 그리고 TACS 그리고 쉼 이렇게 세 조건의 자극을 사용하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TACS는 10Hz 자극을 사용하였고요. 자극 부착 위치는 우선 양극 전극을 CZ 그리고 음극 전극을 이 이마 쪽에다가 부착을 하여 실험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극 세기 같은 경우 TDCS는 모두 동일하게 1mA로 인가가 되었으나 이 TACS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피험자 별로 느끼는 통증 정도로 다 고려를 해 가지고 피험자 별로 좀 개별적으로 설정을 해서 자극을 인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자극은 총 10분 동안 이렇게 쭉 인가가 되었고요. 뇌파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북제 1020 시스템 인터내셜 1020 시스템을 기반으로 총 16개 전극을 통해 측정이 되었고 측정된 데이터에 대해서 이제 5에서 40Hz에 대한 밴드패스 필터를 적용한 이후 그리고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100 마이크로볼트 이상의 값이 존재할 경우 그 해당 시간 구간을 이제 노이즈 구간으로 관주를 해서 데이터에서 추후 분석에서 제외하였다고 언급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이 FASTICA를 적용을 해서 이제 EOG, EMG 성분을 제거하였다고 언급이 되어 있었고 이렇게 전처리가 완료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제 어떤 작업을 수행할지 화면이 제시된 시점 기준으로 해서 마이너스 1에서 9초 간격에 대해서 에포킹을 수행한 다음 마이너스 1초부터 0초 구간을 이용을 해서 베이스라인 커렉션을 수행해 주셨다고 합니다. 이렇게 베이스라인 커렉션을 수행해 준 데이터 기반으로 이제 주파수 분석을 수행을 해서 이 자극 조건에 따라 나타나는 이런 뇌파 패턴의 변화를 좀 확인을 하고자 하였으며 이때 이런 뇌파 패턴의 좀 정성적인 그리고 정량적인 변화 같은 경우에는 어 c3 그리고 c4 채널에 대해서만 이렇게 적용이 되었습니다. 어 그리고 이 분류기 관련된 분류 관련된 정보는 우선 이 분류기 자체는 이제 lda 를 기반으로 수행이 되었고 어 트레이닝 데이터를 뭐 어떻게 몇 개를 썼고 이런 거는 따로 언급은 안 돼 있었고 심플하게 5 폴드 크로스 밸리데이션 기반으로 분류 성능을 이제 확인을 하였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본 이 분류기의 인풋 데이터로 사용된 피처로는 이제 커먼 스파셜 패턴 그러니까 어 csp 기반으로 이루어져 가지고 csp를 기반으로 어 피처를 수출을 해서 어 분류기의 성능을 확인을 하였고요. 이때 요 앞서 이 이 뇌파 패턴 변화를 확인했던 분석과는 다르게 모든 정극들을 대상으로 어 이런 그 특징을 추출을 해서 인풋 데이터로 사용을 하였다고 합니다. 어 이 아래 결과 같은 경우에는 자극 조건에 따라서 나타나는 좀 이 뇌파 패턴의 변화를 정성적 그리고 정량적으로 이제 확인을 한 결과였는데요. 어 왼쪽에 있는 정량 아니 정성 결과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요 각각 a b c d 가 자극 전에 첫째 날 오자마자 트레이닝 단계에서 진행했던 이 프리스티뮬레이션 조건에서의 어 왼손 작업 그리고 오른손 작업을 할 때 c3 c4 에서에 나타나는 뇌파 패턴입니다. 어 우선 실선이 c3 그러니까 왼쪽에 위치한 정극이고요. 왼쪽 반구에 위치한 정극이고 점선이 어 c4 정극으로 오른쪽 반구에 위치한 일 정극입니다. 우선 요 프리스티뮬레이션 같은 경우에 봤을 때 어 왼손 작업을 수행을 할 때 이 컨트롤 레터럴한 이 c4 정극 같은 경우 c4 정극에서의 pst 값이 어 왼쪽 대비 조금 더 낮은 걸 확인할 수 있었고 그리고 이 반대로 오른손 작업을 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컨트롤 레터럴하게 c4 에서 어 조금 더 c 아 c3 에서 c4 대비 좀 더 낮은 어 주파수 파워가 나타난 걸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어 이게 운동 과제를 수 모터 이미지어리 작업을 수행할 경우 erd 패턴이라고 해가지고 어 기준선 그러니까 베이스라인 대비 좀 더 이제 주파수 파워가 낮아지는 게 어 낮아지는 그 erd 라고 불리는 이런 패턴이 어 일반적으로 나타난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 프리 스티뮬레이션 조건에서는 요런 패턴이 어느 정도 잘 보이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 가짜 어 어 패스도 스티뮬레이션이라고 하는게 이제 쉼 조건이거든요. 그래서 쉼 조건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왼손 작업을 하든 오른손 작업을 하든 그렇게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고 그리고 이 t acs 그리고 이 t dcs 조건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이 프리 스티뮬레이션이랑 동일하게 혹은 조금 더 크게 어 요런 그 왼손 작업을 했는지 그리고 오른손 작업을 했는지에 따라서 어 이런 좀 erd 패턴이 좀 더 잘 나타난 주파수 파워적인 변화가 조금 더 눈에 잘 들어오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오른쪽 그림 같은 경우에는 이 주파수 밴드를 이제 뮤밴드라고 불리는 밴드랑 그리고 베타밴드 나눠서 이제 분석을 정량 분석을 수행을 했는데요. 뮤밴드 같은 경우에는 그냥 심플하게 알파랑 베타를 좀 넓게 잡아서 잡혀있는 주파수 밴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베타밴드는 저희가 잘 알다시피 베타밴드 약 한 뭐 13에서 뭐 30 헤르츠 대역 정도의 베타밴드를 이제 기반으로 정량 분석을 수행을 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 왼손 작업을 했을 때 이 c3 그리고 c4 정극에서의 주파수 파워 차이에 대해서 정량 분석을 해봤을 때 어 이 가짜 아니 가짜 자극이랑 그리고 자극 전 조건에서 tdcs 조건을 음 설명을 좀 다시 드리면은 tdcs 조건을 인가 받았을 때 가짜 자극이랑 사전 자극 베이스라인 대비 이런 주파수 파워의 감소 트렌드가 조금 더 크게 나타난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 베타밴드에서는 이 tdcs 조건이 사전 자극 베이스라인 대비 더 이런 주파수 파워 차이가 더 크게 나타났고 tcs 같은 경우에는 쉼 조건이랑 비교했을 때 좀 더 이런 패턴이 크게 나타난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어 다만 이 오른손 작업을 진행을 했을 때에는 그 어떠한 주파수 밴드에서도 좀 통계적으로 어 유의미한 차이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어 이 그림 같은 경우에는 erd ersp 그러니까 erd ers를 기반으로 해서 어 어떠한 시간 구간에서 이런 주파수 파워의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는지를 좀 확인을 한 연구 결과인데요. 어 우선 이 왼쪽 그림 같은 경우가 이 레프트 핸드 왼손을 주먹을 쥐는 작업에 대한 결과고 오른쪽에 있는 결과는 이제 오른손 작업에 대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봤을 때 프리스티뮬레이션 그리고 쉼 에서는 어떤 차이도 존재하지 않았고 tacs 랑 tdcs 조건에서만 이 자극이 제시된 영 기준 뭐 약 3에서 4. 몇 초 정도 되는 구간에서 이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고 그리고 라이트 핸드 작업 같은 경우에는 아까 그냥 정 정량 그 바그래프 기반으로 봤을 때는 어떠한 차이도 확인되지 않았지만 이 tdcs 조건에서는 요 특정 타임 프리퀀시 맵으로 봤을 때 요 특정 구간에서 어 이런 그 마지널리 그러니까 0.07 정도로 거의 통계적으로 유의미성이 나타나는 것을 조금 확인을 할 수 있었다고 이제 언급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 이 아래의 결과는 이제 앞서 이제 설명드렸던 뇌파 패턴적인 변화가 아니라 분류기의 성능에 대한 결과를 나타내는데요. 이 왼쪽 아래 있는 이 표 같은 경우에는 각 피암자별로 이제 나와 있는 이 조건별 정확도고 오른쪽이 이제 메인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 이 정량 분석 결과입니다. 어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분류 정확도를 봤을 때 tacs 조건 그리고 tdcs 조건 둘 모두 이 사전자극 베이스라인 그리고 이제 샘 자극 조건 대비 통계적으로 이제 유의미하게 분류 성능이 증가한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어 이렇게 좀 분류 성능이 자극 조건 실제 자극 들어갔을 때 공통적으로 이제 유의미하게 증가한 것을 근거로 이 연구에서는 이런 tes 조건이 돼 좀 유의미한 뇌파적인 특성 변화뿐만이 아니라 이런 분류적인 측면에서도 충분히 어 성능을 변조시킬 수 있을 만큼 좀 유효한 효과가 있다 라고 이제 좀 언급을 하고 마무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 이 세번째 연구 같은 경우에는 이 비헤이비얼 브레인 리서치라는 저널에 실린 연구이고 어 비헤이비얼 사이언스 분야에서 임팩트 팩터 2.7 Q2에 레이팅 되어 있었습니다. 어 이 연구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분류 기반의 연구는 아니고요. 그리고 모터 이미저리 관련된 연구도 아닌데 사용된 패러다임 자체가 좀 모터 관련된 어 논문들을 보면 자주 등장하기도 하고 그리고 상당히 좀 직관적일 것 같은 패러다임이라서 한번 이제 소개해 드리고자 좀 들고 와봤습니다. 어 해서 이 패러다임 에 설명드리기 앞서 이제 실험 컨디션 관련해 좀 설명드리면 총 32명의 피험자 대상으로 실험이 진행되었고 이 패러다임 같은게 이제 뭐냐면 뭐 퍼듀 페그보드 테스트라고 불리는 이렇게 직접 행동적으로 이제 뭔가를 어 하는 테스트 인데요 어 아래 그림을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좀 아예 정형화된 트리 나와 있는 패러다임인데 어 요 보시는 법 같은 요런 4개 부속을 정해진 순서에 따라 그리고 정해진 손으로 이제 작업을 진행을 해서 요 판에다가 예쁘게 이렇게 꽂는 그런 패러다임입니다. 해서 이렇게 시간 제한을 두고 이런 그 이 완제품을 총 몇 개를 요 판에 꽂았는지 을 이제 세아려서 행동적인 뭐 성능 모터 펑션 같은 거를 확인을 하는 패러다임 인데요 어 이 연구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1분의 시간 제한을 두고 이제 자극 조건별로 살 세션 이렇게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아래 그림을 보시면은 이제 뭐 특정 자극 조건에서 1분 동안 작업을 하고 2분 쉬고 1분 작업 2분 쉬고 1분 작업 요거를 반복해서 총 9번 해서 자극 조건별로 3번씩 이렇게 해가지고 총 9번 진행을 했고요. 어 이 TACS 자극 조건에 대한 파라미터 같은 경우에는 어 우선 이 20Hz의 TACS 그리고 80Hz의 TACS 그리고 쉼 조건 이렇게 세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Hz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모터 관련돼서 이제 이야기를 할 때 항상 뭐 알파 혹은 베타밴드에서의 뭐 ERD 패턴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약간 요런게 좀 잘 알려져 있는데 이 80Hz 같은 경우에는 조금 생소하게 좀 여겨질 수도 있는데 이 연구에서 언급하기를 이 80에서 약 한 200Hz 사이에 이 감마 대역의 이 주파수 파워 아 주파수가 주파수의 뇌 활동이 어떤 그 운동을 뭐 계획하고 뭐 운동적인 뭐 모터적인 펑션에 어느 정도 연관이 있는 어 프리퀸시 라고 알려진 연구 사전 연구가 있어서 80Hz 를 다른 이제 자극 주파수로 설정을 하였다고 언급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극 전극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양극 전극을 서플리멘터리 모터 에리아 그러니까 이거를 1020 시스템 기반으로 보면은 CZ 보다 조금 더 이마 쪽으로 앞에 위치해 있는 영역에 양극 전극을 부착하고 음극 전극으로는 이제 레프트 에이토이드 왼쪽 이제 어깨 아래쪽에 있는 뭐 살짝 삼각근 여기에다가 자극 음극 전극을 부착을 하였습니다. 자극 세기는 이제 THS, TTCS 구분 없이 모두 1mA로 인가되었고요. 자극 듀레이션은 이제 이 과제 운동과제가 수행되는 1분 동안 이제 동시에 진행이 쭉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1분하고 끝이 아니라 1분하고 멈췄다가 다시 1분 약간 요런 식으로 끊어서 1분씩 반복적으로 들어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 이게 비이비얼 결과다 보니까 뭐 따로 전처리 요런게 따로 없었고요. 어 바로 보시면은 이제 T1, T2, T3 요게 그냥 다 시간의 흐름에 따른 자극 조건을 고려하지 않은 이 각 1분씩 수행한 테스크에 대한 평균 빨간색이 평균 이 어 완제품의 수 그리고 따로 회색이 이렇게 쭉 있는게 그냥 개별 피험자들의 이제 완제품 수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 요 결과를 봤을 때 한 T4 정도까지 까 이제 T4 까지의 이 오토 퍼포먼스가 이제 다른 이 이후에 T5 부터 T9 까지의 퍼포먼스 들 대비 통계적으로 다 유의미하게 낮았다고 언급은 되어 있었는데요. 어 이게 정확히 무슨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해서는 따로 논문에서 언급은 따로 안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 논문이 조금 특이하게 리니어 어프로시메이션 이라고 해서 선형 근사 값이라는 것을 사용을 했는데 어 요거 잠깐 찾아봤는데 좀 수식적으로 이제 이게 뭐 몇 번 더 반복이 됐을 때 어 수식적으로 어느 정도의 퍼포먼스가 나오는지를 이제 계산을 한 뭐 고런 값인 걸로 확인을 하였습니다. 해서 이 선형 근사치를 기반으로 해서 나온 요 샘 요 값들이 어 양의 값 같은 경우에는 모터 퍼포먼스의 증가 를 의미하고 그리고 음의 값 같은 경우에는 모터 퍼포먼스의 감소를 의미한다고 논문에 언급되어 있었기 때문에 어 이게 좀 생소하시더라도 그냥 양의 값이 좋은 거다 그리고 음의 값이 그냥 성능적으로 안 좋은 효과다 라고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해서 이 결과를 봤을 때 요 아래 그림 같은 경우에는 뭐 샘 그리고 베타 tlcs 에서는 어느 정도의 성능 증가를 그리고 감마 tlcs 에서 tlcs 에서는 오히려 좀 성능적인 감소를 어 나타냈다고 언급되어 있었고 이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이 이 요 앞서 설명드린 요 왼쪽에 있는 바 그래프 할 구하기 위해 사용을 했던 실제 요 원제품의 수랑 그리고 선형 근사치 값 사이의 이 디퍼런스 그리고 순수한 이 선형 근사치 사이의 코리레이션 구했는데요 이게 양의 이 상관관계가 나올 경우에는 이게 뭐 베타 tlcs 가 어 쭉 반복을 이 작업을 자극 인가 받으면서 이제 퍼드 그 운동 과제를 수행을 했을 때 어 운동 능력에 좀 향상을 시킬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뜻이고 이 음의 상관관계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감마 tlcs 는 반대로 이 테스트가 쭉 반복되고 자극이 쭉 반복 되서 인가되다 보면은 결론적으로 어 성능적으로 감소를 시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해서 이렇게 결과를 봤을 때 베타 tlcs 에서는 유의미한 양의 상관관계 그리고 감마 tlcs 에서는 이제 유의미한 음의 상관관계가 나타남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어 이 아래 결과 같은 경우에는 요 그룹에서 t1 그러니까 가장 처음 수행을 한 테스크의 성능을 기준으로 어 이 모터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 그리고 모터 능력이 좋은 사람을 구분을 해가지고 다시 이 선형 근사치랑 뭐 실제 성능 간의 차이를 나타낸 값입니다 어 이것도 마찬가지로 음수 값은 성능이 떨어질 것이다 그리고 양수 값은 성능이 더 증가할 것이다 를 이제 나타내는 그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 요걸로 봤을 때 이 성능이 평소에 베이직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안 좋았던 사람들은 어 오히려 이 감마 tlcs 를 받았을 때 어 베타 tlcs 를 받았을 때보다 좀 더 성능이 증가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고 어 원래부터 성능이 좀 좋았던 피험자들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감마 tlcs 를 받을 경우에는 어 이런 베타 그리고 가짜 자극보다 더 성능이 떨어지는 그런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 언급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 해서 이 연구 같은 경우에서는 이 tlcs 주파수에 따라서 그리고 주파수에 따라서 이 모터 펑션의 변화가 서로 상이할 수 있고 이렇게 나타나는 행동적인 변화 자체가 어 tlcs 뿐만이 아니라 이 개인의 특성 그러니까 성능이 원래 좋았던 사람 그리고 성능이 원래 나빴던 사람 뭐 이런 것처럼 좀 개인의 특성에 또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뭐 라고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 해서 이 연구들을 좀 발표를 쭉 하면서 아쉬웠던 점들을 간략하게 하나씩만 좀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 전화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온라인 실험에 참여한 n 수가 너무 적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적어도 한 그룹별로 한 5명씩 정도만 돼서 그래도 약간 어 강하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 어 통계를 좀 돌릴 수 있을 정도로만 인원이 좀 있었다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어 그리고 이 피험자 수 뿐만이 아니라 어 이 연구 같은 경우에서는 좀 디테일이 많이 부족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메서드 파트에서 뭐 뇌파의 전처리 과정이라든가 그리고 뭐 에폭을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했는지 안 했는지 어 이런 거에 대한 정보가 전혀 언급된 바가 없어서 어 여기에 대해 이 논문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n 수가 많이 부족했고 그리고 메서드 적인 설명의 디테일이 좀 많이 떨어졌다 라는 게 좀 아쉬웠고요 어 두 번째 논문 같은 경우에서는 이 레프트 핸드 조건에서 이 tacs 자극을 인가받았을 때 tdcs 조건과 달리 좀 왼쪽 작업을 왼쪽 손 작업에 대해서만 좀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었는데 어 이 오른쪽 손과 에서는 뭐 어떠한 차이도 없었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언급이 전혀 없었고 그냥 tacs 혹은 tdcs 가 어 분류 성능 또 증가시킬 수 있고 뇌파 특성도 어느 정도 변조가 가능하다 약간 이런 식으로 그냥 마무리가 돼서 요 이 태스크 스페시픽한 어 신경 생략증 변화에 대한 좀 설명이 추가가 되었으면 조금 더 좋았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번째 실험 같은 경우에는 이 실험 설계 자체가 좀 많이 아쉬웠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 우선 자극 관련 실험을 했을 때 여러가지 자극 조건을 이제 인간을 인가를 할 때 고려해야 되는게 이제 그 애프터 이펙트 그 잔존 효과를 좀 고려를 해줘야 하는데 어 이 논문 같은 경우에서는 그 모든 자극 조건을 하루에 어 쭉 수행을 함에도 불구하고 조건이 변경될 때 그 사이에 쉬는 시간도 전혀 존재하지 않았고 어 이걸 뭐 피험자 그룹을 나눠서 한 것도 아니다 보니까 이런 뭐 좀 트레이닝 이펙트라든가 아니면 자극에 의해 좀 나타나는 이런 효과가 자극의 잔존 효과 자체가 좀 남아서 이 결과에 대한 신뢰성이 좀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자극이 자극의 효과가 뭐 최대 뭐 한 달까지 지속된다고 보는 논문들도 있었고 못해도 한 일주일 정도는 간다고 이제 전반적으로 얘기를 해서 자극 조건을 바꿔서 수행을 할 때 뭐 5일에서 뭐 짧게는 3일 뭐 이렇게 까지도 좀 인터벌을 두고 실험을 진행을 하는 연구들이 좀 많은데 어 아무리 1분씩 되게 짧게 줬다고 한들 이렇게 좀 어 연속적으로 실험을 쭉 진행을 했다 보니까 어 이런 실험 설계 자체가 어느 정도 좀 어 이 연구의 리미테이션이지 않나 라고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러면은 감사합니다 어 이 어떻게 좀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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